최범문씨입니다. 친구는 27살에 대기업 취직을 목표로 수능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거 보세요. 이 늦가기 나이에 대기업을 목표로 수능 공부를 했대잖아요. 27에. 수능이 뭔지 알죠? 대학 가려고. 남들보다 늦었기에 더욱 열심히 하겠노라. 친구들과 모든 연락을 끊고 공부에 매진했어요. 내가 볼 때는 결과가 좋진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사연이 온 걸 보면요. 그렇죠? 하지만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오지 않아 3수까지 갔어요. 거봐요. 난 분명히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얘기는 했다니까. 3수까지 갔어요. 그때 나이가 30살. 거봐요. 점점 우울해지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야 인마. 내 꿈 니가 가져. 뚝 뚝 뚝 뚝. 너무 황당해서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야 도대체 그날 무슨 꿈을 꿨길래 그런 거야? 우물쭙을 하던 친구가 대답했어요. 꿈을 꿨는데 내가 신문 일면에 실렸더라고. 그리고 대무짝만하게 땡땡땡씨 수십 년 만에 국내 최고의 대기업 합격 이렇게 써있는 거야. 뭐 수십 년? 하하하하 수십 년? 그래 그것도 재수없는데 그 밑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 뭐라고 써있는데? 정년퇴직 1년 남아. 그 친구가 그거로 원하는 대학에 당당히 들어갔고 지금은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신정욱은 브라운 아이즈에 벌써 1년. 노총각 노초녀였던 쑥맥 외삼촌과 순둥이 외숙모가 선을 보고 세 번째 만남 때 함께 등산을 갔대요. 아직은 서먹한 관계라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 말없이 걷고 있는데. 그게 더 이상하다. 시골 태생 외숙모가 길랩 들꽃을 보며 반갑게. 어머 토끼풀 오랜만에 보네요. 서울 태생인 외삼촌은 어색한 분위기를 벗어나고자 언론 받아서. 꽃이 참 화려하지도 않고 순수하네요. 네. 저 어릴 땐 토끼풀로 반지도 만들고 했었거든요. 말주변이 없던 외삼촌은 들꽃에 관한 질문을 해서 대화의 물꼬를 터야겠다 생각했대요. 이때부터 풀숨만 뚫어져라 보며 걷다가 꽃이 보이면. 아! 저 뭉쳐있는 꽃 이름은 뭔가요? 페랭이꽃 같은데요? 어릴 때 뒷동산에 참 많았었는데. 그럼 이 꽃 이름은 뭐예요? 살갈키꽃이에요. 참 영롱한 게 예쁘죠? 저 꽃은요? 이 꽃은요? 아니 저 꽃은요? 외삼촌은 들꽃요? 아 지금 뭐죠? 미일 보고 터졌어요 지금 혼자. 오늘 날 왜 이러냐 재밌다. 외삼촌은 들꽃요인 같은 외숙모의 매력이 흠뻑 빠져들었죠. 이 꽃은요? 아니 저 꽃은요? 그때 눈앞에 외숙모를 닮은 아주 고고해 보이는 꽃이 보이더랍니다. 어? 이건 무슨 난 같은데요? 정례씨를 정말 많이 닮았네요. 이건 무슨 꽃이죠? 이건 개브랄 꽃이에요. 뭐 있다 꽃이 있나? 이런 꽃이 있나? 이게 뭐야? 야 뭐 있다 꽃이 있나? 아 나 진짜 오늘 아 재밌네 오늘. 삼촌 삼촌은 외숙모의 대답에 너무 놀라갖고 예? 오줌 오줌 쌀 뻔했대요. 하지만 둘이 신숙해져서 하산할 때 손을 꼭 잡고 잘 내려왔답니다. 진짜 있는 꽃이래요. 김영훈 씨의 사연입니다. 2009년 3월 훈련소 생활할 때 일입니다. 저희 훈련 담당 조교는 목소리가 짜증이 났어요. 하이톤이래요. 하이톤이 찢어질 듯한 그 목소리는 무척 신경이 거슬렸죠. 어느 날 담당 조교에게 총검술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총검술을 배우도록 하겠다!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아니 그렇게 하다 해도 하이톤이래요 이렇게. 집중해서 보도록 해! 알았어?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우렁찬 목소리로 하고 지나갔대요. 그러자 조교가 완전 짜증난 목소리로 형 맨날 혼자 웃어 이렇게. 나 얘기 주니까 이거를. 빨리해 줘! 너무 웃긴다. 내 목소리 따라 안 됩니다. 야 내 목소리 따라한답니다 내 목소리 누가 따라했어 우리는 두 시간 동안 까마귀 소리를 떠올리며 웃으면서 얼차례를 받았어요 아우 눈물나 저 10만원이요 아우 오랜만에 울었네 또 저는 10만원이요 10만원입니다 지금부터 총금선을 배워보도록 하겠다 내 목소리 따라준다 누구야 익명을 부린 사인이요 주위에서 51건 주천수 5건 어느 날 군대에 간 친구 오재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나 편지가 한 통도 안 온다 창피해 죽겠어 그래서 여자친구 있다고 빵 쳐놨는데 니가 내 여자친구인 척하고 꽃편지 좀 보내줘 오케이 알았어 내가 절절하게 널 그리워하는 여친 컨셉으로 한 통 보내줄게 저는 이쁜 꽃분홍 편지 봉투에 여자 글씨체로 딱 한 줄만 적어서 오재에게 보냈어요 오빠 나 임신했어요 이 편지로 오재의 군생활은 완전 판타스틱해졌습니다 오재가 전화로 야 이 뜨블슬 개발라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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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não 너 때문에 나 지금 임신범으로 완전 찍혔어 지금 전부대 선물이 다 나갖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라 죽겠단 말야 이 삐삐삐삐삐삐하 어떡할 거야 이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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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알았어 알았어 화내지 마 내가 다시 편지 보낼게 저는 다시 꽃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딱 한 줄만 넣었어요 오빠 근데 오빠 아이 아니야 이 편지로 오재의 군생관은 완전히 폈습니다 다시 전 부대를 통틀어서 오재보다 불쌍한 놈이 없었어요 너무 불쌍해서 작업 열외에는 기본이고 선임들도 엄청 잘해줬다 쟤는 타령할지도 모른다고 오빠 애는 아닌데 임신했는데 오빠 애는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심지어 대대장님이 직접 불러서 위로까지 해줬대요 휴가 나온 오재는 제덕의 군생관 편해졌다고 무척이나 고마워했습니다 대박신하라는 제목으로 할아버지의 작업 전광수씨 지난 1일 오후 조용한 커피숍에 여친과 차 한잔하고 있는데 옆태울의 70대 초반으로 추정되거나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었을 때 한미모 하셨을 것 같은 할머니 한 분이 잔뜩 치장을 하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딱 봐도 남자를 만나나 보다 싶었죠 잠시 후 그냥 평범한 복장에 그냥 할아버지 그냥 동네에 많이 계시는 꿈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냥 할아버지가 손에 검은 봉지를 하나 들고 들어오시는데 할머니가 오빠! 10만 원이요? 하면서 반갑게 부르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순간 돈이 많나 했는데 음료도 할머니가 사주시더라고요 깨우특했지만 부부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았고 할아버지는 말씀이 없고 할머니만 연신 방글방글 웃는 얼굴로 오빠 나가서 뭐 드실래요? 나 오늘 어때? 막 이러면서 여우 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무심히 계시는 할아버지가 검은 봉지를 탁자에 올려놓더니 할머니에게 쓱 내밀었어요 할머니는 무지 좋아하며 어머 이게 뭐야 오빠? 열어보니 그건 여자들 마법에 걸릴 수 있는 날개였어요 이걸 왜? 순간 얼굴이 붉어진 할머니는 화를 내며 오빠 나 놀리는 거야? 나 폐경한 지 20년이 됐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빠?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려는 찰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떨어져 쳐다보며 한마디 날리시는데 정말 대박 전설의 카사나와 여자를 미치게 하는 남자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울고불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가 내뱉은 한마디는 이거였어요 화내지 마 점순아 내 눈에 넌 아직 소녀야 이걸 주면서 생긴 데를 주면서 존경합니다 할아버지의 꿈틀대는 심장 최고예요 재밌다 재밌네요 여자분들의 탄성이 마치 야구장에서 홈런 치신 것 같은 느낌 충남 천안에 사는 아줌마 목소리를 읽어달라는 사연이 왔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목소리 지역으로 어떻게 별여자를 다 해보네 굉장히 호두과자 먹는 느낌으로 해봐요 약간 충청도 스타일이겠죠? 충남 사람 아줌마 저는 2003년에 방송대 교육과에 편입을 했는데 어느 날 천안 학생이 주최로 농수축제가 열린다는 거예요 월글에 등을 떠밀려왔고 노래자랑에 출전을 했는데 어머머 제가 충남 대표로 서울까지 진출하게 된 거예요? 뭔 일이야? 친구들은 저보다 더 들떠갖고는 야 그래도 네가 우리 충청들을 대표하는 얼굴인데 의상은 신경 좀 써야 되는 거 아니요? 화장발도 좀 세우고 연예인처럼 하고 가란 말이오 아휴 그냥 병서처럼 하고 가면 안 될까? 아휴 또 뭔 소리야오 눈에 확 뜨게 무대 위상을 입어야지 그리고 화장은 속눈썹이 뽀있디요 최고로 긴 놈으로다가 확 붙여고 가야 되는겨오 속눈썹 한 번 다 붙여봤는데 그러니까 연습을 하란 말이오 결국 저는 수소문 끌 때 사진관하는 친구한테 공주 드레스를 빌리고 속눈썹 붙이는 연습을 피나게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대회날 분장실에 가서 드레스를 갈아입는데 아무도 옷 갈아입으러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속으로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드레스를 뻗쳐입고 나오니까 보는 사람마다 사진 한 장만 같이 찍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회가 시작됐는데 보니까 모두가 그냥 평상복을 입고 온 거예요 제 바로 앞 순서에 초대가수 김혜연 씨가 나왔는데 초대가수도 평상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청바지에 그냥 뒤져줄 거야들아? 그리고 제가 무대에 등장하자 우리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래? 원래 이거 뭐지? 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제가 초대가수인 줄 알았대요 의상만 보고 말이에요 그날 사회자는 제게 백설공주라는 별명을 묻혀줬어요 저는 금상을 타게 됐죠 평범한 컴퓨터 강사였던 제 인생에 이런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될 줄 누가 알겠어요 신종국은 김자옥의 공주는 외로워 좋은 경험 하셨네 김건모 씨입니다 예? 김건모 씨예요 요즘 뜸하시더니 모사 사연을 보내셨네 제 이름이 자랑스럽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중학교 때 셋이 목욕탕에 갔어요 친구랑 셋이 사람이 없길래 신나게 목욕탕을 헤집고 다니며 놀았죠 냉탕에서 수영하고 아저씨 한 분이 저희한테 역정을 내줬어요 아 임마! 어리게 시끄러게 떠들어 임마! 어? 아버지 어디 계시냐? 아버지! 저희끼리 왔는데요 아직 어린데 니들끼리 왔어? 저희가 초등학생인 줄 아셨나 봐요 순간 시선을 저희 아래쪽으로 옮기는 아시는 깜짝 놀래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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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말이 너무 실수를 떨리더니 아이고 이러면 중학생이구나 저희는 자신 있는 남자들이었거든요 아 너무 웃긴다 저는 얼굴이 평평해요 축하드립니다 미간이 엄청 넓은데 코가 납작해요 여기가 이렇게 넓다는 거죠? 미간이 넓고 코는 납작하고 거의 넓 반지인데요. 평평해요. 옆에서 보면 이마부터 턱까지 쭉 그냥 일자예요. 부모님은 커가면서 얼굴도 변할 거라고 하셨지만 이 얼굴로 25년을 살았어요.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주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했죠. 시동 걸고 출발하는 차랑 살짝 부딪히면서 앞으로 넘어졌는데 얼굴이 평평하다 보니 안면 전체가 땅바닥에 동시에 부딪히더라고요. 이마도 육신욱신 코도 육신 입술은 터져서 피가 났죠. 운전석에서 내린 아줌마가 아가씨 괜찮아요? 고개를 돌렸는데 아줌마가 제 얼굴을 보더니 기겁을 하며 갑자기 어딘가로 전화를 했어요. 거기 119죠? 사고가 났는데 빨리 오셔야겠어요. 아가씨가 치웠는데 얼굴이 함몰됐어요. 알고보니 제 얼굴은 함몰형이었던 거예요. 이번 기회에 부모님이 그토록 반대하시는 성형수술을 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한 척 바닥에 누워버렸죠. 아줌마는 안되겠다 싶었는지 저를 차에 태우고 직접 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제가 치료를 받는 사이에 아줌마가 제 핸드폰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했고 부모님이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오셨죠. 저는 계속 기절한 척하고 있었어요. 아줌마는 부모님께 몸들바를 몰라하며 말씀하셨죠. 정말 죄송해요. 제 부주의로 따님이 많이 다지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말에 부모님께서는 저의 상태를 훑어보시더니 예 이렇게 봐서는 어디가 많이 다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휴 모르시겠다고요? 얼굴이 함몰됐잖아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제 원리 저렇게 생겼어요. 성형수술이 물 건너가는 순간이었죠. 아줌마는 정말 진심 완전 깜짝 놀라며 원래 모습이라고요? 사실을 알고 놀란 아줌마에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보기엔 코가 부어서 그런지 평소보다 예뻐진 것 같은데요? 결국 성형수술을 못했지만 아버지의 말에서 제 얼굴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날 이후 수시로 코를 확대하는 버릇이 생겼답니다. 아줌마 김광석 씨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사 18건 출산 1건이고요. 학창시절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밥을 먹고 있는데 제 짝꿍이 저한테 야 수업시간에 자도 안 걸리는 방법 가르쳐 줄까? 뭔데? 간단해 손가락을 깍지 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팔을 책상에 올려 그런 다음에 이 팔로 몸을 뒤택하면서 눈 나쁜데 열심히 칠판을 보고 있는 것처럼 눈 뜨고 잠은대 야 씨 눈 뜨고 자면 당근 안 걸리지 근데 어떻게 눈을 뜨고 잠을 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 됐거든 내가 좀 이따 보여줄게 수업시간 짝꿍은 설명대로 자세를 잡기 시작했고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10분 이제라도 20분 이제라도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자냐고 물어보는 찰나 짝꿍 입에서 침이 주로를 흘러 내냈어요 녀석은 진짜 눈을 뜨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점심때 뭘 먹었는지 허연 침을 흘리는데 끊어지지도 않고 바닥까지 닿을 기세였어요 바로 그때 선생님이 짝꿍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야! 그 빨대 뭐야 그거! 야! 저 빨대 뭐냐 저거! 이제 하셔야죠! 야 그거 계속 흘러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겁도 없이 수업시간에 우유를 쳐먹어! 뭐 먹고 있는 줄 아는 거죠 선생님은 친구의 침을 빨대로 착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에 놀라 벌떡 깬 짝꿍이 후루룩 늘어져 있던 침을 안으로 깔끔하게 수거해가는 순간 선생님이 더더욱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이 자식 걸렸는데 끝까지 먹어? 걸렸는데 끝까지 먹어 우유를 넣어놔! 자꾸 영분도 모르고 선생님께 왜 그러시냐고 울고불고 선생님은 다 받았는데 발빔밀하고 노발래 막 한마당 난리가 났었어요 야 이거는 거의 뭐 야 침이 어땠길라 그러냐 야 이건 거의 진기명기 수준인데요 모태솔로 여자 목소리 읽어달라고요 내 팔자야 오늘 또 오신 여자분 중에 모태솔로가 계신가요? 네 차마 손을 못 들겠죠 자 익명으로 보내신 분입니다 조이스 열여석은 모태솔로 여자분은 좀 공감하실만한 사연인 것 같아요 전 연애를 한 번도 못해봤어요 하도 답답해서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 신년 운세를 보러 갔죠 사람이 정말 많았고 오래 기다린 끝에 제 차례가 됐어요 남자 때문에 왔구만 얼굴만 보고도 제가 온 이유를 맞추시더군요 잘 들어맞는 경우가 있죠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관사만 봐도 알아? 얼굴이 스님상이야 네? 스님상이라고요? 저는 성장 다니는데요 그러자 살짝 말을 바꾸더군요 그럼 수녀상이야 그럼 제가 수녀나 스님처럼 결혼 안하고 혼자 살 팔자라는 거예요? 아니지 차이가 있지 그들은 자기가 안 하는 거고 너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 보살의 말이 살짝 열받긴 했지만 참고 물었어요 그럼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긴 한데 돈이 좀 들겠어 그 말에 느낌이 확 왔죠 지금 나갖고 장사하려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쏘아붙이지만 말했어요 혹시 지금 저보고 구타라고 하실 건 아니죠? 제 말에 뜨끔 했겠구나 싶었는데 뜻밖의 보살의 반응 아니야 이건 구스러도 안 되는 거야 성형을 해야 돼 내가 보시는 신도 해결을 못해요 성형해 성형 네? 성형형? 이거 성형 한 얼굴인데요? 하자 무당은 한숨을 쉬며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다음 사람 점쟁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성형을 해도 안 되는 거면 음 어떻게 익명으로 보낼만 했구나 자 윤대희 씨의 사연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대희 네 친구가 처음으로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갔어요 한 명 한 명 앞사람이 들어가고 자리가 가까워오니 긴장을 탔죠 그때 옆에 있던 남학생도 처음인지 긴장하고 있길래 말을 걸었어요 제 수면내시경 처음이세요? 아 네 저도 처음이라 긴장돼요 지금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수면내시경을 받죠? 친구는 수면내시경이 졸릴 때 잠에서 받는 검사인 줄 알은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이 학생의 대답이었어요 전 그럴 줄 알고 밤새고 왔어요 바보들의 냉신이야 와 좋겠다 나도 그럴 걸 그때 간호사가 친구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친구는 간호사에게 간절한 눈빛으로 부탁했어요 저기 죄송한데요 이 학생부터 들어가면 안 될까요? 저 지금 잠 하나도 안 오는데 그 상황에서 웃지 않은 건 그 친구와 그 학생뿐이었대요 저희 할아버지는 허준광펜이십니다 허준에 관한 책은 모조리 구입하시고 드라마 허준을 DVD로 소장하실 정도죠 한 번은 제가 급체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한복을 차려입고 허준의 모습으로 변하시더니 많이 채했군 채했어 혀를 찾아서 나쁜 기운을 빼내야 돼 하시며 제 몸을 더듬어 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할머니가 당신이 허준이며 난 대장금이다 하느니 바늘로 제 엄지손가락을 푹 찌르시며 뭔 나 뭐 혀이야 그냥 손 따면 되지 체한 게 쑥 내려갔어 그렇게 몇 년이 오르고 얼마 전 할아버지 때에 갔더니 키우던 닭이 마당에 널벌어져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 얘 왜 이래요? 좀 나와보세요 닭이 쓰러져 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몇 년 만에 다시 한복을 차려입고 닭 앞에 오셨어요 혀를 찾아서 나쁜 기운을 빼내야 돼 할머니는 또 옆에서 아이고 그러면 혀 지긋지긋하지도 않아요? 경 잡아서 그냥 삼계탕이나 해줘요? 하셨지만 할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허준의 눈빛으로 닭의 목을 잡으시더니 반을 푹 찌르시셨어요 할아버지 얼굴에는 땀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시간이 넘게 할아버지의 치료는 계속되었고 닭은 살아날 것 같지 않았어요 계속 찌르시고 할머니가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는 그때 갑자기 닭이 고개를 획 돌리더니 기적처럼 일어나 파닥파닥 뛰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할아버지 닭이 살아났어요 진짜 닭이 살아났어요 할아버지께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내가 바로 허준이다 오상환 씨 공부가 제일 어려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산만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책상에 10분을 못 앉아 있었어요 간혹 10분을 넘겼다 싶으면 바로 고개 쳐박고 잠이 들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몸을 의자에 묶고 의자에 묶고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시험 기간을 앞두고 전 동생한테 빨간 노권을 주면서 오른손만 빼고 다리부터 가슴까지 의자에 미라처럼 묶어 만약 이끈이 풀리면 네 방으로 갈 거고 내가 널 똑같이 묶고 놀 테니까 알아서 묶어 제 옆방의 동생은 진짜로 저를 꽁꽁 묶었어요 그 상태로 공부를 시작했죠 그런데 눈을 떠보니 제가 바닥에 옆으로 누워 있었어요 의자에 묶인 채로 왼쪽 팔이 뒤로 꺾인 채 졸다가 통치로 넘어진 거죠 팔이 너무 아픈데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은 산에 가시고 동생은 저를 묶어놓고 나가버렸는지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이 없었어요 이러다 팔을 못쓰게 되는 건 아닐까 불안해진 저는 그때부터 방바닥에 입을 대고 소리쳤어요 울면서 도와주세요 밤이 죽어가요 여기요 안 들려요 저 좀 달려주세요 점점 지쳐가고 있을 때 아랫집에서 누가 올라왔는지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쉬어버린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쇳소리만 나왔어요 이게 사람일세 결국 아랫집 아저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관문을 부수고 출동을 했고 꽁꽁 묶여 쓰러진 절을 발견하고는 아니 학생 누가 이랬어 혹시 강도라 도둑이 들었나 누가 묶어놓은 거야 전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말해봐 학생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전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장례이 쓰러졌습니다 공부가 하고 싶었습니다 건강검진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익명을 요구했네요 며칠 전 건강검진을 하러 갔을 때 목격한 일입니다 접수를 하자마자 가장 먼저 소변검사를 했는데 종이 막대를 들고 화장실 아론으로 들어갔더니 이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더군요 그런데 문제가 있으신 듯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아 오줌이 안 나와 아 왜 안 나와 아 좀 나와라 괜히 실실 웃기더군요 제가 옆에 서서 소변을 보니까 힐끔 보이더니 아 부럽다 아 난 안 나와 난 왜 아 제발 제발 좀 나와라 오줌마 나와라 아 나 오줌 안 나와 아 씨 할아버지는 계속 중얼 대다가 화장실에 나와서 간호사한테 오줌이 안 나와 어떻게 하지 오줌이 아무래도 안 나와 어떻게 해 네? 전혀 안 나오세요? 아 내가 원래 평소엔 소변이 잘 안 나와요 내가 계속 해봐도 오줌이 잘 안 나와 어떻게 해 하여튼 예쁘장하게 생긴 간호사가 시크하게 정말 전혀 안 나오세요? 그냥 끝에 몇 방을 맺히기만 해도 되는데 하자 할아버지는 절교에서 말했어요 안 된다고! 완전히 끝까지 메발랐다고! 그날 할아버지는 소변 검사를 무사히 맞췄는지 궁금하네요 최민용 씨 저는 과천의 놀이공원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하루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초딩이 아저씨! 아저씨! 눈가를 찾는 듯한 꼬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대변기의 한 초등학생이 문을 열어놓고 볼일을 보고 있더군요 야 니가 찾는 아저씨가 혹시 나니? 네! 아이는 천진난만한 목소리를 제게 말했어요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이건 또 뭐야? 아저씨! 저 똥 좀 닦아주세요! 이건 또 뭐야? 누나님 씨 똥을 왜 닦아달래? 이게 뭐야? 문을 열어놓고 싸면서 입기적이 들으니까 아저씨! 네가 찾는 아시죠? 나 아니? 아니 저 똥 좀 닦아주세요! 뭐? 똥을 닦아달라고? 너 몇 학년이니? 초등학교 2학년이요! 한숨이 났지만 침착하게 말했어요 야 9살이면 혼자 할 수 있어 휴지 줄 테니까 네가 한번 혼자 닦아봐 그러자 그 아이 울멍울멍하는 목소리로 똥꼬가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저 놀이공원에서 남의 집에 똥 닦아준 남자예요 아는 형님이 은퇴 후 인생 최대의 고민이 생겼어요 사는 낙도 없고 인생이 재미없다 그때 아는 지인이 말해주길 통영 벽방산에 유명한 도인이 있는데 한번 만나러 가보라고 했어요 형님은 혹해서 벽방산에 올랐어요 그리고 듣던 대로 산중턱의 한 도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범상치 않은 복장의 도인은 바위 위에 가부자를 튼 채로 눈을 감고 있었어요 형님은 그 포스의 속으로 감탄했죠 그래 저분이라면 내 고민에 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크게 감탄한 형님은 도인의 명상에 방해될까봐 조심스러운 몸가짐으로 도인에게 다가갔어요 그때 눈을 감고 있던 도인이 범상치 않은 호흡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묵직한 한마디 심심해 바위 안장 심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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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에 범상치 않던 도인이 동네 아저씨로 보이는 신기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환상에 깨진 형님은 그대로 발길을 돌려 내려왔댑니다 최정혜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정혜씨 아들만 둘 키우는 목매달 엄마의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최정혜씨 조회수 할 것입니다 6살이 된지 이제 일주일 된 큰아들이 벌인 사건이에요 콩할만한 게 아주 그냥 미운지 귀찮은 짓을 많이 해서 저는 이 아이를 똘콩이라고 부릅니다 콩할만한데 약간 똘기가 있는 거죠 똘콩은 놀랍게도 5살 만년에 독학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더니 우와 폰으로 검색 독도 따라쓰기가 되는 그야말로 원리어답터예요 독으로 상대방이 글을 쓰면 글씨를 그대로 따라쓰는 거예요 뭐 한글 깨치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공부하는 셈 치고 크게 타치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난 주말 남편이랑 넋넋고 TV에 빠져있는데 깨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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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깨똑 때 알림음이 들리는 거야 깨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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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똑똑똑 남편 회사 사람들과의 그룹 채팅창에서 아빠 차를 헐값에 팔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 아빠 차 사진을 올려놓고 회사 직원들과 흥적을 하고 있었어요 직원이 올렸습니다 무슨 사진인지요? 차! 과장님 차 파시게요? 새 차 아니시잖아요? 아 새 차 아니시잖아요? 응응 백만원? 백만원! 정말요? 저 지금 올라갑니다 알겠어 그때 채팅창이 여직원이 끌어들면서 헐 그 차 중급차로 내려도 아직 비쌀텐데 도둑이네 성수씨 어 아니에요 그거 폐차 시켜도 백만원 받을걸요? 그렇게 연식 5년 된 서민 사먹이를 백만원에 팔아먹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차! 응응! 백만원! 알겠어? 이 네 마디로 깔끔하게 거리가 성사되는게 신기하더라구요 아들덕이 남편은 야밤에 뒤수습하느라 친땀을 빼야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건 해먹으신 아들 회사 해외법인 법인장님한테 옹길동 법인장님 하고 불러서 현지시간 꼭두새벽에 무슨 큰일난줄 알고 다급하게 카톡창에서 애타게 신랑 이름을 부르게 만들고 친구 부인에게는 사랑해 I love you 굿나잇 굿나잇 이모티콘 폭탄을 날려나갖고 난감한 적도 있었어요 말댉고 미운지 절정이던 5살 말년을 지나온지 이제 겨우 일주일 좀 나아지려나 했던 6살은 정초부터 스케일이 다르네요 우리집 똘콩 하는 말이 더 강안이에요 그게 아니고 아빠 친구들이랑 그냥 얘기 중이었다니까 신초복은 2PM에 네가 밉다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다가 낚시터에서 낚시하지 뭐합니까 급동이 마려워서 이동식 화장실을 써봤어요 역시 오늘도 똥 얘기가 빠지잖아요 생각으로 깔끔했어요 일을 다 끝냈을 때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 나 지금 나 낚시터 같지 어 알았어 알았어 이따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앞에 달린 휴지로 뒷처리를 하고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변기 안에 던졌어요 휴지로 뒷처리를 하고 순간 돌처럼 굳어서 변기통만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자책 쌍욕 갈등 망설임이 스쳐갔어요 정말 어떡하지 반쯤 묻혀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떡하지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그 안에 누구 있습니까 예 있는데요 아직 멀었습니까 저 정말 급해 어 어 그런데 급해하고 어 어 아 그게 일은 끝냈는데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이 미친 듯이 흔들렸어요 끝났으면 끝났으면 얼른 얼른 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긴 열었는데 폰을 두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뭐 뭐요 아 제가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어떡하뇨 뭐로 쟤 빨랑 죽어 어 어 어디서 어디서 죽어요 어 그게 죽긴 죽어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죽어야 될지 아 아 그럼 그냥 나 그냥 싸할게 안 돼요 그럼 안 되죠 어차피 저렇게 된 바닥에 똥이 하나나 두개나 상관은 없어요 아니 묻히는 거랑 덮히는 거랑 차이가 다르죠 옥신각실 하는데 그때 낚시도 관리소에서 한 할아버지가 느긋하게 걸어오셨어요 나 지금 죽겠다고 어차피 똥이 하나든 두개든 상관없잖아 아니 제 똥은 내도 아저씨 똥은 안 되죠 왜 인마 내 똥이 어때서 네 똥이나 내 똥이나 그 순간 도착한 할아버지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말했습니다 나 똥마려요 여봐요 나 똥마려요 할아버지 제가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답답한 청년 때문에 제가 똥을 못 사고 있어요 그 순간 다가오는 할아버지의 손이 망설임 없이 변기 속으로 들어가 제 핸드폰을 잡아서 빼고 뒤로 던져버렸어요 어 내 핸드폰 어 할아버지는 그대로 저를 내보며 화장실 문을 닫아버렸어요 할아버지 제가 먼저 왔는데 예 예 그러자 얼른 문을 닫으면서 할아버지 난 생각할 힘이 없어요 간절한 놈이 먼저 싸는 겁니다 아저씨도 할아버지 말씀에 동의하시는지 더는 말이 없었어요 저는 다행히도 핸드폰을 멀쩡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급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거죠 그럼요 너무 구하니까 저승길로 가는 후룸 라이드라는 제목으로 엑스 성미라고 성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아는 언니랑 놀이공원에 갔어요 언니랑은 뭐 케이블 방송 다이어트 워에서 알게 된 사이예요 살이 많이 찌셨고만 다이어트 워에 나간 거 보니까 감이 오시겠지만 저희는 한무게 합니다 언니는 몸무게 110kg 저도 110 찍었다가 지금은 다이어트 성공해서 88kg 올림픽 몸무게를 갖고 오시네 나보다 무거워 나보다도 정말 성공했다 88kg 엣지 성공해서 88kg 그리고 갈매기를 이렇게 해놨어 본인이 기분 좋은 거예요 갈매기 표시를 이렇게 해놨어 제일 먼저 후룸 라이드를 타러 갔어요 언니가 맨 앞에 타고 제가 두 번째 자리에 탑승을 했죠 슬쩍 뒤를 보니까 아주 깡마른 여자 둘이 앞뒤로 타고 있다군요 불길한 예감 속에 쪼발 소리로 함께 무음이 시작 됐어요 언니가 신나서 해말랠게 야오我想 눈을 번쩍 들어올리죠 갑자기 배가 오른쪽으로 반 이상 잠기면서 배가 배인지 배가 전복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저는 당황했어 아니 espí low 언니가 왜 이러면서 왼쪽으로 몸을 살짝 돌리자 다시 배가 안정을 찾았어 곧이어 덜덜덜둘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배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배가 맨 꼭대기에 멈춘 순간 전 보았습니다 배 뒤쪽이 살짝 들려있는걸요 배는 엄청난 가속도를 내며 엄청난 물을 뿜어대며 가로질러 떨어졌고 앞쪽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배의 앞머리가 물속에 내리꽂히며 물속에 잠겼다 올라왔어요 침몰위기에 이미 뒤쪽 여자 두 분은 멘붕이 오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코스는 1코스는 워밍업일 뿐 2코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더 높아진 레일 배가 떨어지는 찰나 우리의 배는 공중부양을 하며 거의 수직으로 내리꽂듯 아까와는 비교도 안될 가속도와 쓰나미같은 물길을 뿜에 떨어졌어요 배가 앞으로 잠겨버리고 좌우로 거의 뒤집어지며 쓰나미같은 물길은 유리벽을 넣어서 배 안으로 범람을 했죠 도착지에 멈춘 배 안은 처참했어요 배 안은 온통 물로 가득했고 맨 앞에 탄 언니는 온몸으로 쓰나미를 막아내서 물미욕이 돼 있었어요 뒤쪽의 여자 두 분은 거의 정신줄로 멍하게 그냥 앉아있더군요 부축을 받고 내렸어도 한동안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분들 순간 포착사진을 보니 가관이었어요 눈알이 뒤집어져서 흰자만 보이고 아주 예쁜 분들도 쉬셨는데 27일 엘월드에서 같이 후룸나이 탔던 그 여자분들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우리 앞으론 한배 타지 말아요 며칠 전 여친과 심야 데이트 집에 발에다 주고 오는데 갑자기 급동이 마려왔어요 똥은 항상 느닷없이 옵니다 예고하지 않아요 이 녀석들은요 예고하지 않습니다 방구를 가끔 예고를 하죠 방구로 갑자기 길을 가다 어? 가슴 똥방귀가 있어 애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럼 그들을 변기로 안내해 줘야 됩니다 방구에서 냄새가 많으면 똥방귀에요 영원히 갈 수 있는 정화조 속으로 보내드려야죠 어쩔 수 없이 근처 골목에서 큰일을 봤습니다 엄청 급했구나 이거는 야 이건 급동정도가 아닌데 신문지 따위로 덮는 최소한의 뒤처리는 하려 했지만 누군가 나타나는 바람에 후다닥 와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여친 집으로 데려가는 발걸음은 많이 무겁고 찝찝했어요 도착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있는데 그때 마침 아침 산책을 다녀오신 아버님이 아따 뭐시냐 외뜬 잡긋이 길에다가 똥을 싸질려놔 버렸어요 호래기는 못하고 자빠지는가 그런 놈 안 잡아가고 내가 온몸에서 밟았다니까 본래 입이 입이 거칠고 다혈질인 아버님은 많이 흥분하셨더군요 글래기만 해봐 아주 그냥 귓박매를 내가 날려보려니까 아버님이 언어폭력에 전 정말 울음이 나올 것처럼 무서웠어요 근데 어떻게 벌벌 떨은 제 마음을 이해라도 하듯 여친 어머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겠어요 안 됐잖아요 처리할 곳이 없어서 그런 거겠지 예? 좋아요 하시는데 정말 천사 같았어요 어쩜 그리 제 마음을 이해해주시는지 격하게 동조하고 싶었던 전 그러게요 라고 말한다는 게 그만 어머니 감사합니다 여친이 놀라면서 고마워? 뭐가 오빠가 왜? 라고 물었을 때 이미 다들 그 극복 때문에 눈치를 챈뒀었어요 아버님 봐주세요 해주셨네요 잊지 못할 100일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여자분께서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조회수는 18건 약간 기분 나쁜 횟수네요 조선수는 0건 고등학생 때 저의 첫 연애 슬프지만 맛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단짝 친구와 매일 학교 앞 분식집에서 매운 닭꼬치에 내 식사를 그 어묵군물로 차가운 몸을 녹이며 서로 연애 상담을 해주곤 했었죠 연애 경험이 저보다 많은 단짝 친구에게 저는 나 좀 있으면 100일인데 남친한테 무슨 선물을 줘야 되지? 어우 정말 걱정이네 넌 뭐 받고 싶은데? 나는 뭐 그냥 뭐든 다 좋아 친구가 담배를 피는 모양이야? 그 말을 한 건 실수였어요 내심 저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100일째 되던 날 저는 큰 상자에 남친이 좋아하는 운동화에 향수를 뿌려서 우리 학교 앞 조에 대해서 만나자고 연락했어요 학교 앞 조에 대해서 만날까요? 학교하던 반 친구들도 덩달아 궁금해서 지켜보고 있었죠 뚜뚜뚱 그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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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멀리서 걸어오는 남자친구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실망했지만 다가가서 선물을 주었죠 이거 뭐야? 우리 오늘 100일이잖아 우리 100일이었어? 전 분노했어요 저를 지켜보는 수많은 친구들이 시선을 디라고 상처받은 눈빛으로 남친을 약 10초간에 응시한 뒤 말없이 교문을 나왔죠 다음 날 점심시간 저에 대해서 웬 남자애가 대낮에 촛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촛불은 하트 모양인지 동그랑땡인지 모를 만큼 아주 듬성듬성 켜져 있었죠 어머머머머 니 남친 아니야? 우와 야 뭐하는 거니? 단짝 친구는 특히 흥분하며 널 위한 이벤트인가 봐 어제 미안해서 준비했나봐 얼른 나가봐야 촛불촛불 남친한테 다가가는데 멀리서 하트 안에 은색으로 빛나는 뭔가가 보였어요 저건 뭘까?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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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적혀임대로 읽은 거예요? 네 적혀임대로 읽은 거예요 겨울에 내리는 눈꽃성이처럼 그 은색 물체는 반짝이며 저에게 다가와 어서와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친한테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뭐야 왜 이제 와서 왜 이래 정말 널 위해 준비했어 반짝이는 은색 물체 남자친구가 수줍게 저에게 선물이라며 건넨 그것은 은박지에 쌓인 닭꼬치였어요 그거 하트 촛불하네 은박지에 쌓인 닭꼬치 매운맛 하나 바베큐맛 하나 닭꼬치 반반 짜증나서 눈물이 났어요 근데 단짝 친구가 옆에서 남친한테 야 거봐 좋아할 거라 그랬지? 나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매운 닭꼬치야 너 나한테 물어보길 잘했지 그지? 친구가 조언을 해준 모양이에요 닭꼬치를 나눠들고 있던 우리는 일주일 뒤에 이별을 했어요 그 아이는 뭘 하고 있을까요? 에이 닭이나 먹어라